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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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시죠? 네 아버지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버지 저쪽으로 가셨구나 관을 가시고 자네 네 고맙습니다 지현이가 이렇게 화나가지고 백년 기약을 했는데 백년이 방금까지래 여보가 사랑해 아 상심 고생만 시키고 아니야 어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내가 엄마 사랑 먹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이제 나도 서른살도 되고 벌써 그랬네 엄마 이제 효도 드리려고 효도도 다 받아야지 내가 엄마 첫 달 월급 타면은 빨간대복 사서 갈 테니까 그래 많이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다들 앞으로 큰 꿈을 안고 살자 예 고마워 응 됐어 치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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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세로 이 요거 요거 아멘 아 아 김정답 손님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엄마 엄마 야 이거 누가 담아 봐 아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하지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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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한 번만 가져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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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세요 엄마 내가 잘 여보, 사러 갈게. 오엘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저렇게 달아보고 있어요, 저를. 저를 두 손으로 끌어안네요. 가벼워요. 아우, 날라가도 같아.